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FTS 참여를 통한 스파크 토큰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 발음은 평소에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게 좀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인입니다. 요즘에 조금 직장일이 빡세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냥 자버려요. 그래서 제 시간에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세 번째 영상인데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이 시리즈물입니다. 어떤 시리즈물이냐 하면요.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돈 버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상이 이거죠.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핵직 방법 리오드 풀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두 번째 영상이 이거죠. 스파크 토큰으로 수수료 챙기는 방법. 그래서 생성 수수료, 상한 수수료, 예약 수수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제 시리즈물의 전체적인 맵인데 첫 번째 영상이 이거 리오드 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두 번째 영상이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 피, 레저베이션 피, 레듬션 피 이걸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인 것이죠. 그래서 제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면 차근차근이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FTSO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FTSO는 플레어 타임 시리즈, 이게 시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이죠. 자 그래서 시계열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타임이죠. 시간. 그 다음에 이게 프라이스입니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프라이스 가격은 변하죠. 자 타임 시리즈는 미래에 시간이 변할 때 특정 시간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오라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레어 네트워크는 F자산을 취급합니다. F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X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스파크 토큰, 플레어 토큰 있죠. 이 토큰이 올 달에 에어드랍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어 네트워크 CEO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분이 최근 동영상에서 올 달에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스파크, 플레어 토큰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에어드랍이 될 것입니다. 몇 퍼센트? 15%가 에어드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XRP 가격, 라이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격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거래소 같은 외부의 플레어 네트워크 외부에서 가격 정보를 가져와야지만 XRP와 스파크 토큰의 비율을 또는 한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의미는 거래소 외부에 있는 플레어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 정보를 가져와서 XRP하고 스파크 간의 한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때 쓰는 게 오라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FTSO가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을 가져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FTSO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에서 오라클이 중요한 이유는 F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F자산과 플레어 간의 한율이 중요합니다. 한율을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RP와 스파크 토큰의 비율에 해당하는 XRP 플레어 간의 한율을 플레어 네트워크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F자산과 스파크 토큰 간의 한율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FTSO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한율 정보를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거래소에서 이 가격들을 지속적으로 참고를 해서 한율을 결정하면 간단합니다. 이럴 경우 분산형 시스템인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거래소 데이터를 참고함으로써 대형 거래소에 의한 F자산과 스파크 토큰의 가격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한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F자산과 스파크 토큰을 가진 홀더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플레어의 오라클 FTSO는 스파크 토큰 혹은 플레어에서 발행한 F자산을 가진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에 참여하는 이들이 제시한 가격을 통해서 최종적인 F자산과 플레어 토큰의 한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플레어인데 F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USD, 스테이블 코인과 플레어 토큰 간의 한율 아시죠? 한율 그리고 플레어하고 XRP 한율 플레어하고 비트코인의 한율 플레어하고 라이트코인의 한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플레어 네트워크는 오라클 가격을 책정할 때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한율을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F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플레어 토큰을 보유한 홀더들이 이 가격들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더들이 이 가격을 예측을 하고 플레어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시스템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홀더들이 한율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홀더들은 FTSO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홀더들은 F자산과 스파크 토큰에 대한 투표권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자라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투표권을 데이터 공급자에게 F자산과 스파크 토큰을 위임함에 있어서 위험이 없도록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위임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방식으로 데이터 공급자에게 위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F자산과 플레어 토큰을 누구에게? 오라클 한율을 제공하는 공급업자들에게 스테이킹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투표권을 이미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공급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공급자들이 출시에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어 토큰과 그 다음에 F자산들을 데이터 공급자들에게 그냥 위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으로 플레어 토큰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홀더들이 할 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우리한테 보상으로 주는 이 플레어 토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플레어 토큰은 그냥 찍어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라클에서 나오는 보상들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그냥 찍어냅니다. 그게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영이가 이제 오라클에 참여를 해서 가격을 예측할 것입니다. 영희는 1FXRP를 가지고 있고요. 철수는 20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는 3FXRP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영은 20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하나로 픽스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FXRP하고 플레어 토큰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플레어 토큰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꿀 사람들은 영희하고 영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플레어 토큰을 보트 파워로 바꿔야 됩니다. 보팅 파워 기존에 철수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던 철수와 미영이는 총 40개 보팅 파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자산 FXRP를 가지고 있는 영희와 영수는 각각 이 6개를 가지고 있어서 8이죠. 자 그래서 FXRP의 보팅 파워는 8이고 그 다음에 스파크 토큰의 보팅 파워는 40인데 이 두 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40 나누기 8하면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철수하고 미영이의 보팅 파워가 F자산을 가지고 있는 영희와 영수보다 5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희하고 영수를 영수의 보팅 파워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5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배 5를 곱해주는 것이죠. 5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팅 파워 보팅 파워는 영희가 10이고요. 철수가 20이고 용수가 30이고 미영이가 20입니다. 곱하기 5를 한 거죠.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RP 스파크에 대한 한율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는 예상치를 FT SO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영희는 XRP와 스파크 토큰 간의 한율을 3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철수는 4 영수는 5 미영은 6으로 본다고 예상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FT SO는 가장 하위 25% 그리고 상위 25%를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투표수가 80입니다. 10 플러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20 하면 총 보팅수가 보팅파워가 80인데 여기서 25%면 20개의 보팅파워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총 80개 중에 50%를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25% 25% 25% 25% 25%면 하위의 가격을 예측한 25%를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예측치를 제공한 사람들의 가격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율을 가장 적게 예측한 사람이 0입니다. 여기서 25%에 해당하는 20개의 보팅파워를 삭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희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보팅파워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도 삭제를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 낮은 가격을 예측한 철수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보팅파워 중에 10개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하위에 있는 20개의 보팅 25%를 제거시켰습니다. 이제는 상위 높은 값을 제공한 사람들의 보팅 25%를 삭제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가격을 예측한 미영희는 6을 예측했는데 미영희의 보팅 파워는 20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80에 25%는 20개이기 때문에 미영희가 가지고 있는 20개만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철수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보팅 파워 중에 10개만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용수가 가지고 있는 30개의 보팅 파워 중에 100%에 해당하는 30개의 보팅 파워 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최종적인 오라클 가격을 한율을 내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공식이 가중치 평균입니다. 가중치 평균 그래서 가중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10보트 해서 40 그래서 5 곱하기 30보트 해서 150 그래서 총 190분의 총 보트수가 40이잖아요. 40을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오라클 아웃풋은 4.7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라클 아웃풋은 가격은 결정되었잖아요. 그래서 XRP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토큰인 플레어 토큰 이거에 오라클 가격은 4.75로 이제 구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라클 리오드를 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FTSO는 이 가격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리오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4.75 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만 리오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하고 미영이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철수하고 용수에게 리오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죠. 자 철수는 최초 20개의 보팅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라클 아웃풋에 기여한 보팅파워는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20에서 0.5가 되는 것이죠. 용수는 30개의 보팅파워를 초기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30개 100%다 이게 오라클 가격을 예측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수의 기여도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5 플러스 1 해서 분모가 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1.5 중에서 철수는 0.5만큼의 기여도가 있으니까 리오드는 33%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용수는 1.5 중에서 1.0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66%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오드로 스파크 토큰 100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철수는 33개를 받고 영수는 66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FTSO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미없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